이번 시간에는 Sublime Text에서 이 V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I라고 하는 것은 전설적인 에디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없이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 VI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키보드를 떠나지 않는 것이 VI의 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편집할 수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마우스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에디터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없이 모든 편집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단축키가 있어서 그 단축키를 많이 할수록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게 문서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VI를 좋아하는 사람은 VI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VI를 처음 배우는데 아주 큰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VI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면 VI를 꼭 익히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Vintag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Sublime Text에서도 VI와 같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패키지인데요. 이것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Vintage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Preference의 Settings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Preference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Settings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Default이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Ignored Package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Vintage라고 하는 패키지를 Ignore,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지우고 저장을 하면 이제 Vintage가 바로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럼 Vintage가 잘 구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 왼쪽 하단에 적혀있는 조그만 스테이터스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Insert 모드나 또는 Command 모드라고 적혀있으면 여러분이 Vintage를 잘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nsert라고 되어 있다면 Insert라고 되어 있다면 ESC를 누르면 Command 모드로 바뀌고요. Command 모드로 바뀌어 되어 있다면 키보드 R을 누르면 Inser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Insert 모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직접 어떤 텍스트를 지금 제 키보드를 보세요. U를 누르면 화면에 U가 출력이 되죠. Y를 누르면 화면에 뭐가 출력되는지 보세요. Y가 출력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것이 화면에 반영되는 상태가 Insert 모드인 거고요. 만약에 제가 ESC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O를 제가 누르면 화면에 O가 출력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줄바꿈이 되고 있죠. O를 눌렀더니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키보드의 현재 상태가 Command 모드라면 여기 있는 각각의 키들은 어떤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화면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B를 누르니까 커서가 뒤로 빠꾸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명령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VI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명령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링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출처로 적혀있는 링크에 있는 어떤 분이 만드신 걸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VI 단축키 모음이 있습니다. 각각의 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VI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축키 모음을 봐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VI에 관심이 생긴다면 여기 VI 학습이라는 링크를 보시면 VI를 사용하고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있는 튜토리얼이 있으니까요. 이걸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서 VI에 대해서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